뭐하려고? 이 농심에서 캐릭터까지 만들어서 출시한 라면 신제품이요? 그게 뭔데? 이 김통깨라고 이등신에다가 눈썹에 김 붙여갖고 됐고 누가 캐릭터 물어봤어? 라면 뭐냐고? 진작에 그렇게 물어보든가. 라면왕 김통깨. 어디서 샀어? 이마트몰. 얼마야? 이게 4880원이니까 개당 1220원이네. 특징이 뭐야? 이 겉에 라면왕을 꿈꾸는 김통깨가 이렇게 다 됐고 포장 말고 제품 특징 말하라고. 구운 김통깨 파 들어갖고 감칠맛이 좋대야. 그게 다야? 아직 남은 거 알고 어떻게 또 물어봤대야? 겉면 써가지고 360칼로리냐? 말이 자꾸 길다. 어떻게 먹어? 이야 별거 없지. 물로 배 끓이고 면놓고 분말 넣고 조미놓고 삼은 거래서 그래서 남으려느니 설거지 귀찮으니깐 그냥 후천 뿌려서 먹으면 된디야. 개대립은 그렇다 치고 니 몰골은 왜 그래? 됐고 그냥 먹어봐. 나 한 말도 안 했는디. 너 헛소리 할 때 표정이었어. 먹어봐. 요즘 날카로워. 맛은 어때? 너구리 국물에다가 김 타서 겉면 넣는디? 맵기는 어느 정도야? 안 매워. 안산탕면 정도? 김, 깨, 파 맛이 나? 깨랑, 파는 모르고 김맛은 확실하게 나. 비슷한 라면 뭐 있어? 너구리 너구리. 그래서 또 사 먹어, 안 먹어? 이거 먹을 거면 너구리 먹지. 그게 더 맛있어.